성민지 숙소 성민지 숙소 성민지 숙소 짠 짠 뭐가 나 무직 아니야 나 인터넷 직업 있어요 저는 가짜입니다 이건 뭐야 경험 시작 한번 더 하고 용병 칸을 개방해야 된다고요? 100렙인데 이걸 더 해야 된다고 아냐 아 근데 되게 게임이 활성화되어 있어 근데 계급 이게 뭐야 이 계급도 있어 레더 어떻게 보는거지? 네 내 계급 어디서 나와? 보기 계급 훈련병 어 뭐야 10대1 상사 아이씨 뭐야 목록이 없는 게임이야 새로고침 겁나 이거 흠 게임이네 이거 뭐야 소위 헬로우 아이씨 아이씨 순차이가 좀 어느정도 맞아야 연습게임이 되지 아 뭐야 나가버렸네 1대1 1대1 레벨 25 업 계급 비공개 아마존이야 공방 공방 1대1이 다 고수는 아닐거에요 아닐거 아니에요 아닌가 그냥 뭐 아임 10렙이네 뉴비 많네 내 100렙을 보고 쫄아서 나가야겠다 아임 도 준비됐어요? 헬로우 도와줘요 도와줘요 준비됐어요? 도와줘요 지금 공격하죠 교역로를 업그레이드하세요 를루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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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왜 반응이 없어요 얘는 뉴비 프렌들리 아이씨 아이씨 를루랄라 멜록 멀티지 헬로우 헬로우 를루랄루랄라 에어 를루랄루랄라 로키 이게 혼자 까면은 뭐야 바로 옆에 교육소가 있네 식량을 먼저 까야되는데 식량상지 지금 daughter 그래 너무 까 qua 롤비가 콩 헉 허세킴 와! 허세 부를 수 있지마 할 아타게! 이게 덤벼! 여기서 만날 이리 와! 아퍼 아, 정찰 갔다가 도망갔다가 다시 쫄아가지고 맵이 어딨는거야? 아, 맵이 왜이렇게 커 이거 o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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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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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취소해야돼? 아 자원밸런스가 안맞아 안녕하세요? 어느새 일꾼도 멈췄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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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성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원성전으로 갑니다 자원성전으로 갑니다 자원성전으로 갑니다 테러가 겁나 무섭네 그갔다 그갔다!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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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시 저는 아 아직도 그게 없어 마법관이 아 뭐야 얘 언제 죽었어 아 이거 패착이 적 그거 근처에 안 되는구나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다 도병 공수에 강한 유닛 없나 도병 공수에 강한 유닛 없나 도병 공수에 강한 유닛 없나 길무사 길무사 아, 이게 잘 안보여 자원이? 왕자원이 많은데? 내가 죽으면은 상대방도 감기한다 왕자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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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가 타워 깨는데 시간이 없네 왕자원은? 왕자원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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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2. 1. 2. 1. 1. 1. 1. 1. 2. 2. 2. 1. 2. 2. 어때 이번에 좀 괜찮지 않았어? 타이밍 좋게 쌈서 먹었어. 마켓 부대지정 습관이 안 되어있어가지고 이제 해가 될거에요 시 바로 PEPARADO 예 grad 대략 가뭄 지 제 가뭄 이리 대 저 아이처용 나도 조였다 나도 조였다 똑같이 악장략 아 Report랑 쎄구나 아 이거 어떻게 자원밸런스를 맞추는지 모르겠네 이번 맵은 내 생각보다 그게 없어 그 뭐야 10년이 10년을 어떻게 확보해야 될지 모르겠어 빨리 이걸 지었어야 됐나? 컨스트룩토라 아니면 제가 지금 3티어인가? 상대방이 3티어인지 모르겠네 베테랑 저게 있으면 3티어 아니에요? 상대방이 5티어인지 지는 않나? 소사함받은 아이콨 위하여 고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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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어가 차이 나 그리고 역마차 다 베테랑이야 애들이 큰일 났어 역마차 차이가 얼마나 나? 베테랑이랑 그거랑 나 금강 바닥났다 네 그리고 타워링이 안되는걸 몰라가지고 좀 엄한데다가 타워를 지어놨어 타워링이 안되는걸 알았으면 애초에 카드를 그거 안썼을텐데 저게 완전 수비형이구나 아니면 좀 상대 압박용 멀티를 하라고 네 네 네 네 네 네 네 25% 25% 50%요 아 전철 차이가 좀 많이 나네 중간에 그 식량 밸런스가 무너져가지고 나무를 돈으로 바꾼 다음에 그 돈으로 또 샀거든요 되게 막 효율이 안좋게 너무 돼버렸어 네 아 건물에 들어갈 수 있구나 아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성령 예 하하하하하하하하 토탑 공격자체는 아 30이구나 이게 나 이거 100으로 배의 공격력이구나 이게 맵마다 자원이 다 다른가봐 이게 랜덤 맵인가 카드를 다 썼어 위약품 뭐야 이거 아 이 안에 두바이 네도 있었네 뭘 가는게 좋을까 후사르 또이 또이 해보인다 약간 그러면은 저 머스킷은 맞다 이거 수리 안 뒤져 이거 방어력같은 능력이 없잖아 얘들이 그냥 약한거구나 기병에 아 기병에 별로 데미지가 안들어가네 경기병에 대한 두배 데미지 중기병에 대한 아 기병에 대한 0.8 이게 그냥 기병인가 아 기병에 대한 아기 tad 나 기병에 대한 기병을 기병은 원거리 방학 안 하고 기병은 원거리 방학 안 하고 내가 아까 그 쌈싹을 끼에서 이겼을겠지 상대방이 엄청 많았거든 나 그거 질줄 알았는데 밀어내더라고 그만큼 상성이 뚜렷한 게임이라고 그리고 이 물 내가 아아아아 아 이게 점점 점점 그게 가격이 떨어지는구나 39원 들어온다는 거지 혁명은 뭐야 방금 식민지 그건 뭐예요 상대 일꾼 전체가 변경을 바뀐다고 너의 마을 회관에 놀러 왔는데 대접도 안 해주냐 아 아 10년부터 열심히 했다니 감사합니다 오케이 알겠어 또 이번 판은 또 배웠습니다 10만원 감싸고 이번 판은 그 상대 본진 근처에는 타워를 못 짓는다 그리고 맵에 따라서 자원이 좀 많이 차이 난다 나 이거 맵이 그 그 전에 했던 맵은 그 뭐야 그래도 짐승이 주변에 좀 많았는데 이번에는 그 뭐야 없더라고 처음에 그거 먹고 그 다음이 딸기가 없어 딸기가 나는 딸기가 없네 딸기가 없어가지고 좀 좀 오래 어리버리 탔어 그 식량 못 찾아가지고 그리고 타워링이 안 되는 건 좀 의외였네요 그냥 금광 쪽에다가 타워를 짓는 게 맞을 것 같아 아 타워에서 카드 백력이나 자원을 받을 수 있다고요 아 그래 그렇구만 오케이 맞다 캠페인 달리기 아니구나 멀리니 나는 그 뭐야 카드 받아가지고 그 상대 자원줄 쪽에다가 타워박으면서 해보려고 했는데 그 타워가 안 박혀가지고 좀 어리버리 탔어요 1대1 소위 지도가 뭐 국민 맵 같은 거 없나 다 달라서 대평원이네 이번엔 아 뭐야 아 나 그 카드 레벨 때문에 홈시트 레벨 때문에 추방당하나 보다 고수 고수인 줄 알고 아 아..이게..지금.. 아아.. 이게 레더게임도 있는거구나.. 이 왕관게임들은 레더게임이야? 그런거구만..이게 왕관이 있으면은.. 레더게임인가 보네.. 대부분 계급이 뭐 훈련병 이 수준인데 왜 걸러.. 언더 21 뉴빅겜 하이.. 오 구독.. 힐러켄스님 구독 감사합니다. 이게 마치 스타할때.. 미네랄.. 살짝 로딩시간이 있잖아.. 그때 미네랄 보내는 그런 느낌인데.. 오.. 들쏘다.. 이번에는 좀 풍족한 맵같아.. 여름다.. 고렉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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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보병양성소가 있네.. 고렉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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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많이 주는데? 네, 건스터로 네, 건스터로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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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 command Your command If the gun was to tool Yes INS G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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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아, 배타스테이였어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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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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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남없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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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없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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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너무 오래 밖에 나오는데? 네, 이 approximate. 이 소식이들은 왜 집으로 안 와? 네 난 후회자 안으로 Secure 고속도가 4 د시 4 4 엌 군광이 여깄다 저기로 몰아넣고 어때? 이렇게 하라는거지? 저기로 몰아넣고 죽일때는 확실하게 빡 너무 고마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해? 건수 어... 오쥬민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정말로 정말로 어떻게 해?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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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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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나무가 왜 이렇게 없어 이거? 목재 지대를 지키러 가야겠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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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